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스카이를 포함한 주요 대학에 2022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시 확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교육당국이 입장이 바뀌고 다시 정시 수시 비율 논란이 일자 교육의 정치적 개입이 지나치다는 논평과 함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